네 안녕하세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함문 해설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함문은 어떠셨습니까?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신 분들은 많이 떨렸겠습니다만 아마도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험을 시작하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는지 한번 잘 보셨다가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수학능력시험에서 수능함문은 중, 중에서도 중정도, 중중정도의 그런 쉬운 유형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시험 유형들은 크게 달라진 유형은 없고 어휘성어, 단문장문, 한시 이런 유형들이 골고루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휘에서는 그림 속 한자 묻는 문제가 과거에는 단어영이었다면 이제는 긴 문장 정도 되는 것 속에서 한 글자 정도 넣는 방식으로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상대자라든지 어휘학장, 여행한자 관련된 거 퍼즐 문제 그 다음에 그림 속에 내용을 묻고 그 의미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설명하는 한자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사자성어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계속 유사하게 출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어 부분에서도 어떤 문집 속에서 내용과 연결시켜서 푸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단문유형도 마찬가지죠 열자, 백원의 순자, 가정집, 대학 이런 종류의 글들이 출제되었는데 과거에서는 이제 논어를 많이 중심으로 보았다 하면 이제 조금 다른 순자 같은 유교 경전 속에서 나온 거죠 공자, 맹자, 순자 할 때 세 사람이 유학자들인데 순자가 좀 출제된 것이 좀 독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엿시춘추 같은 역사서도 계속 출제되고 있다 삼하천의 사기와 논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엿시춘춘가 조금 더 강조되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대학에 있는 내용, 서경에서 나오는 교훈적 의미를 묻는 그런 단문 문제 유형이 있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단문과 문제 유형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내는 그 독해 부분과 단문을 이렇게 같이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어려운 유형이 17, 18번에 많이 제시되는데 이번에는 그 유형이 아마 좀 줄어서 좀 더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장문에서는 태어정집 이런 문집 속에서 도굽 문제 도굽은 아주 가장 쉬운 유형 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퇴계집 이런 문집 속에서 나오는 짜임 문제라든지 이해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장문에서는 논어가 아닌 맹자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맹자 가끔씩 언급을 했었죠 그 다음에 한 시에는 항상 두 문항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주로 조선조의 한 시 하나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주로 당나라 시대의 인물을 이렇게 많이 배치를 시켜서 두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풀이 문제라든지 이해문제 특히 뭐뭐가 아닌 것을 이렇게 고르는 문제 유형으로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하필기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인물 이위원 선생의 글인데요 그 글 속에서 이제 풀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문제 유형이 출제되었다 그래서 문항별 비중을 살펴보면 어휘, 성어, 단문, 장문 1시가 골고루 출제되었는데 단문 유형과 장문 유형이 다소 늘어난 추세 같아 보이고 성어가 줄어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문 유형과 성어를 같이 이제 묶어서 출제를 하였기 때문에 이 단문을 6으로 보고 성어를 5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보는데요 그림 대화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제시되고 이게 노메함춘도라고 해서 노메함춘, 늙은매아가 봄을 머금었다라고 하는 단원 김홍도 선생의 글인데 단구라고 제시되어 있네요 단구 그래서 뭐 초서 형식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노관함춘의 늙은 나뭇가지가 봄 뜻을 머금었는데 하면서 소지, 대옥화라 이러면서 글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이 화재, 그림에 대해서 이제 재화실을 이렇게 붙여 놓은 내용인데 사창에 그림자가 누워있다 옮겨서 그림자가 누워있다 하는 이런 형식의 단원 김홍도 선생의 그림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풀 때는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이 여기에 제시된다고 그랬죠 늙은 줄기는 봄의 뜻 머금었고 라는 의미에 노, 간, 함, 무엇의 그러는데 봄의 뜻 머금었고 할 때 봄이라는 글자가 빠져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에 향, 2번에 초, 3번에 춘, 4번에 온, 5번에 화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 봄의 의미를 담은 봄춘자를 우리는 정답으로 골라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나오면 내용을 이제 시간이 되면 다 읽어보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어디 부분에 있는지 찾아내서 보면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대화 내용입니다 2번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여러분들은 총핵이라든지 부수보다는 한자의 음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결합하는 의미의 말로 찾아서 보기 지문에서 이제 골라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은 한 4와 같다 이게 삼하천에 사기할 때 역사할 때 사자죠 사기, 사자고 총핵은 예꼬자와 같다 총핵수가 1, 2, 3, 4, 5인데 오핵이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부수는 어질인자와 같다 해서 이 부분 그 다음에 글자 앞에 이 봉을 결합하면 남을 위해 힘을 합쳐서 쓴다라는 봉사할 때 사자겠죠 그래서 이 사자 발음하고 봉자하고 합치니까 봉사가 되겠죠 그래서 사자를 찾으면 맡을사, 2번에 맡길임, 3번에 우물정, 4번에 오르누, 5번에 벼슬하다 할 때 벼슬사자가 되죠 그런데 봉사는 이 맡기다는 의미가 아니라 벼슬사의 이 의미와 연결을 시킨다 그래서 다소 조금 혼동할 수가 있는데 이 사자를 무난히 아마 골라주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훈음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다고 보겠네요 그 다음에 상반되는 뜻 항상 3번에 주로 제시되는데 상반되는 뜻이나 유사 뜻 이것만 주의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본말이냐, 근본본, 끝말, 해양, 바다의 바다양 바다의 바다양은 유사한 의미죠 큰데, 자글서, 반대죠 집과 집택, 유사하죠 그래서 ㄴ, ㄴ은 유사한 의미 문제로도 출시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상반되는 뜻이기 때문에 기역과 디귿을 정답으로 골라낼 수가 있겠다 가장 쉬운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훈음 아시는 분은 반드시 쉽게 다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